음주운전을 하다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일 열렸습니다.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DJ 측에서 피해자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. DJ 안모시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.21%, 사고 이후 구호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. 안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첫 공판에서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에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. 하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.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.